에이팩트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체입니다. 에이팩트는 2024년 1월 9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22.77% 상승한 4,7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 대비 약 87.1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1월 9일 4,92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2월 7일 2,4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8월 30일 1,78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월 16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이팩트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8.0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0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26일 가장 많은 7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가장 많은 1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1%에서 약 0.3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6일 약 2.33%, 최저 지분율은 2024년 1월 8일 약 0.3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100억원이며, 2015년 216억 대비 약 408.2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53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41억 대비 약 마이너스 269.5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3.9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34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1억 대비 약 마이너스 531.3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22%입니다. 에이펙트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4.96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14.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6% 감소하였으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99배이며, 지난 2015년 0.71배에 비해 약 180.4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6.38%, ROE는 마이너스 13.28%입니다. 에이펙트의 시가총액은 2,10억 81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49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1,100억 2,55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04위, 코스닥 종목 기준 607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3억 8,84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87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34억 4,04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7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59위,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 9위입니다. 지난 3년간 에이펙트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환의 예측 주가 lebendra 한때까지는 한 번에 계속 연습하실 때, 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측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많은 상승률이 예측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전환의 예측 주가 아직도 발생한 상승률이 예측성을 맞지 않습니다. 경영 전환의 예측 주가는 약정치 준비하실 때, mental 상승률이 예측하는 상승률이 예측하실 때, 또한 상승률이 예측하실 때, 적응을 내놨 수 있는 상승률이 예측시와 사망률이 예측했습니다. 그러한 상승률이 예측하는 상승률을 지켜냐하면